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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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니싼 맥시마 3.5 플래티넘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에 주행거리는 3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군내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군내 쪽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봅니다 휠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76mm 5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55mm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이어서 쭉 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미러 깔끔합니다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깨끗합니다 브릿지 스톤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171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핸들 열선 있고 리어커튼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에이필러의 보스 사운드랑 후측판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리어커튼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B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화 넣으면 후반 카메라 선비 슈터 어라운드도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USB 억스 이용 가능하고 구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운전석 보조석 진행 것처럼 통풍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고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바닥에는 코일매트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선루프 개방감 좋고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니싼 맥시마 3.5 플래티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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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